세,の! TRIP! 안녕하세요. Tomorrow by TGEDA입니다. 미드스 그린 앨범의大森이 오늘의 오프닝 곡은 내일의 옆으로 뛰어내려는 곡입니다. World Trigger의 세컨드 시즌과 우리의 Tomorrow by TGEDA에 딱딱한 곡입니다. 곡과 아니면서도 꼭 기다려주세요. 오늘의 오프닝이 어떠셨나요? 저는 제 목소리에 맞춰서 영상을 보고 싶었어요. 오프닝의 Non-TELOP 영상이 公開되어 있습니다. 음악과 아니면서도 시청해주세요. 寒이기 때문에 家에서 아니면서도 시청해주세요. 저희의 새로운 곡 F.E.가 월드 Trigger의 세컨드 시즌 主題가 나왔습니다. 그 F.E.가 収録되어 있는 저희의 앨범 STILL DREAMING 체크해 주세요. 아니면서도 시청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ic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